안녕하세요 여러분 2020학년도 3월 고2 학력평가 해설 강의를 맡은 조아란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물론 이제 1학년 때 학평 해설 때 저와 만난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랑 처음 만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지금 굉장히 좀 특수한 상황이라고 하면 할 수 있겠는데요 아마 친구들 평소 때와는 다르게 집에서 이 문제지를 받아서 혼자 문제를 풀어본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죠 저도 학교 현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고충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친구들도 못 만나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건강관리하고 그리고 학교 혼자 집에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느라 많이들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한테 게다가 여러분은 학교 공부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학평 문제지를 이렇게 내려받아서 게다가 또 이제 꼼꼼히 그 해설 강의를 들으려고 지금 제 앞에 이렇게 와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큰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무엇보다 여러분 건강이 우선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과 같은 의지로 지금과 같은 태도로 여러분 쭉 계속 앞으로 해나가신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 꼭 이루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우리 2학년 올라와서 처음 치러본 이 학평 문제를 이렇게 쭉 보니까 제가 여러분 분위기를 이제 학교 현장에서는 저도 이제 친구들이 나오질 않으니까 직접 물어볼 수는 없었고 뭐 전화로도 물어보고 그리고 또 인터넷 상으로도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좀 대부분 좀 어렵다라고 느낀 친구들이 좀 많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보니까 앞에 문법 문제. 문법 문제 자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들을 제가 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문법 문제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독서 지문에서 사회 지문. 예 과학 지문 네 이렇게 세 영역에서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일 학년 때 학평 해설 시간에 누누이 강조했었어요. 여러분이 이 학평을 보는 목적은. 이 결과를 가지고 일이 일비 하자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막. 나 잘 봤어 진짜 나 진짜 잘한 거 같아 더 이상 할 게 없을 거 같아 이러거나 나 시험 되게 못 봤어 정말 나 되게 못하나 봐 이렇게 실망하고 많은 그런 시험이 아니라고 얘기했었죠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죠. 학평의 목적은. 여러분이 학평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느냐 그거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는데 그렇죠 여러분 학평을 보고 나서 내가 어떤 개념을 몰랐지 내가 어떤 문제 유형을 잘 이렇게 풀 수가 없었지 그렇게 여러분의 약점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 약점을 보완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제가 굉장히 강조했었죠 네 저와 함께 일 학년 때 학평 해설을 계속 열심히 강의를 들었던 친구들은 이미 그렇게 잘 활용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저와 처음으로 이 강의를 함께하는 친구는요 그 학평의 목적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예 활용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학평을 보는 목적은 여러분의 약점을 보완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실력을 발전시키는 그런 기회로 삼는다는 것 아시겠죠 앞으로도 쭉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이제 해설을 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개념을 잘 몰랐나 각 영역에서 화법 장문 문법 그리고 문화 그리고 독서 이 지문들에서 내가 국어와 관련해서 어떤 개념을 잘 몰랐지 어떤 문제 유형에 약했지 이런 문제 유형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지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하면서 여러분 한번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세요. 자 첫 번째 화법 영역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법하고 장문 영역은요 여러분의 말하고 듣고 그리고 쓰는 능력을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시험장이 와서 여러분한테 말해보라고 하지 않죠. 여러분한테 한 편의 글을 써보라고 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한 내용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쓴 내용을 여러분한테 보여줘요. 그리고 그 내용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 어떤 주제로 말하고 쓰고 있나 이걸 파악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했을 때 어떤 전략을 쓰고 있나 어떤 말하기 방식을 쓰고 있나 어떤 쓰기 전략을 사용하고 있나 이걸 살펴보게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화법 장문 문제도. 그렇죠. 여러분의 독해력이 관건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지문을 쭉 살펴보고 거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어떤 전략을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지 이걸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파악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문을 한번 그럼 꼼꼼하게 훑어봐야 되겠죠. 자 일 번부터 삼 번이 한 세트로 묶여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사진반 동아리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의 발표이다. 자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이런 발표나 강연을 하는 그런 내용의 그 지문이 나오면요. 문제 유형은 일단 여기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발표를 할 때 강연을 할 때 이렇게 그 청중들에게 이야기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전략은 무엇인가. 여러분 전략이라고 해도 그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잘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시각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또는 내용의 어떤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나요. 또는 잘 그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서 비언어적 또는 반언어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나요. 자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그 말하기 전략을 묻는 문제예요. 그래서 발표 전략 강연 전략에는 뭐가 쓰였나. 이거 묻는 문제 잘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 발표나 강연을 다 들은 후에 청중의 반응. 그 반응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요런 유형의 문제들 어쨌거나 지문을 잘 이해하고 그 내용을 잘 파악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 네. 이해하시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지문 먼저 볼까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 스마트폰 카메라에서 수동 설정으로 빛의 양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어서 자 오늘 발표 내용도 이러이러한 내용입니다. 하고 간단하게 미리 미리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에서 수동 설정으로 여러분 다 요즘 더구나 이제 원격 교육이 이제 시행되는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스마트폰 이렇게 많이들 가지고 계실 텐데요. 스마트폰 카메라에서 수동 설정으로 빛의 양을 조절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는지 저도 개인적으로 몰랐어요. 한번 이 지문을 읽고 저도 한번 집에 가서 해봐야 되겠네요. 자 먼저 지난 시간에 설명한 조리개의 원리부터 복습합시다. 자 저번 시간에는 조리개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발표를 했었나 보죠. 자 자료 일 제시 자 자료 일 제시라고 했는데 그 자료 일이요. 여러분 이 번 문제에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첫 번째 시험지를 첫 번째 장을 딱 펼치자마자 그 자료가 눈에 띄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자료 일이 지금 여기 이 번 문제에 나와 있는 자료구나. 그래서 요 자료를 같이 한번 보면서 참고를 하면서 이 발표 내용을 계속 읽어보시기 바랄게요. 자 조리개의 구경이 다른 가와 나가 있네요. 자 여러분 구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통 모양의 원통 모양 물건의 그 지름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보통 이제 그 조리개 여기 자료 일에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볼까요. 자 그 지름이. 지름이 각각 가와 나가 다르죠. 나의 어떤 그 구멍에 지름이 더 크네요. 자 그럼 나처럼 구경이 큰 조리개를 쓰면 빛의 양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그러면 그 구경을 이렇게 넓혀놨으니까 빛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자 고개를 끄덕이며 맞습니다. 청중들도 이렇게 제대로 대답을 했나 봐요. 그래서 맞습니다. 렌즈를 통해 들어오는 빛의 양이 늘어나 더 밝은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자 나를 가리키며 구경이 큰 조리개를 쓰면 아래 그림처럼 뒤에 있는 배경은 흐릿해도 피사체는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자료 일에서 나 그 조리개 그 밑에 사진을 보시면요. 뒤에 배경 산이 흐리잖아요.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의 모습은 선명하게 보이고 있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때 초점이 맞아 보이는 범인인 심도는. 얕음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심도라고 하는 것은 그 초점에 맞게 찍힌 거리가 그 뭐 이제 길고 짧은 걸 얘기하는데 여러분 뒤에 있는 것까지 그러니까 멀리까지 다 선명하게 찍으면 심도가 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멀리 있는 것까지 선명하게 찍히지 않고 이렇게 가까운 것만 좀 이렇게 그 선명하게 찍힐수록 심도가 얕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그러면 가의 빈칸은. 웃으며 이미 배워서 너무 쉽죠. 당연히 기품입니다. 자 여러분 친구들이랑 여행 가면 단체로 뛰는 사진 자 뛰는 듯한 동작을 하고 이른바 점프 샷 많이 찍으시죠. 자 오늘은 멋진 점프 샷을 찍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셔터 속도 조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서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발표를 했던 지난 시간에 같이 얘기를 나눴던 그 조리개의 구경에 대해서 그 구경의 크기의 지름에 따라 크기에 따라 사진이 어떻게 찍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걸로 이제 복습을 한 거예요.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는 오늘은요. 오늘은 셔터 속도 조절에 대해서 좀 얘기를 구체적으로 나눠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점프 샷 찍어보셨어요? 저는 이렇게 그렇게 찍은 사진을 많이 봤는데 시도는 못해봤어요. 한 번은 언젠가 한 번은 꼭 찍어보고 싶은데 네 근데 그걸 어떻게 허공에 이렇게 딱 떠 있을 때 그렇게 선명하게 찍는지 굉장히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자 셔터 속도 조절을 뭐 잘하면 그 샷을 잘 찍을 수 있나 봐요. 셔터 속도를 빠르게 하면 셔터가 열렸다 닫히는 시간이 짧아지고 그러면은 그만큼 셔터가 열리는 그 열렸다 닫히는 시간이 짧아지니까 빛의 양이 줄어들겠죠. 적게 들어오겠죠. 다른 조건이 같다면 이렇게 찍은 사진은요 이렇게 찍었다는 것은 셔터 속도를 빠르게 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렇게 찍은 사진은 상대적으로 어둡게 나오겠지요. 들어오는 빛의 양이 적으니까 대신 움직이는 피사체의 순간적인 이미지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자료 이 제시 자 무엇을 찍은 사진이죠 자 자료 이를 보니까 피사체에 어떤 특징을 드러내려 했나요 그 지금 이를 보니까 이렇게 딱 공중에 딱 떠 있을 때 점프했을 때 그 순간을 잘 포착해서 찍었네요. 피사체에 어떤 특징을 드러내려 했나요 움직이는 피사체를 잘 포착했네요. 셔터 속도를 빠르게 하면 렌즈를 통해 들어오는 빛의 양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그럼 이제 어두운 어둡 사진 좀 어둡게 찍힐 수 있겠죠. 이 사진의 경우 태양빛이 조명 역할을 하고 있어 밝기도 충분합니다. 그러네요. 셔터 속도를 느리게 하면 그럼 지금 여기까지 보시면 셔터 속도를 빠르게 했을 때 어떤 사진이 찍히는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셔터 속도를 느리게 하면 이번 그러면 어떤 사진 찍힐까요. 움직이는 피사체에 궤적을 담아내거나 피사체의 움직임을 흐릿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면요 사람이 막 이렇게 달리는 장면 있잖아요. 달리는 장면. 셔터 속도를 느리게 하면 여러분 이런 거 보인 본 적 있으시죠. 이렇게 그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움직이는 모양이 이렇게 잔상처럼 흐리게 막 흐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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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타나는 거 그렇죠. 이런 사진이 바로 셔터 속도를 느리게 해서 찍은 사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찍으면 움직이는 피사체의 그 움직이는 그 과정 그렇죠. 그리고 그 움직임을 흐릿하게 이렇게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움직임의 효과를 사진에 부여하는 것이죠. 그런데 셔터 속도가 이렇게 느리면요 빛의 노출이 과도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너무 막 이렇게 너무 밝아서 막 그냥 막 눈부시게 이렇게 찍힌 느낌 그런 자료 삼 제시 이때에는 조리제 조리개 구경을 조절하여 적당한 노출량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저번 시간에 발표했대잖아요. 조리개 구경을 크게 하면 할수록 빛의 양이 많이 들어와요. 와서 사진이 밝아지고 반대로 조리개 구경을 이렇게 작게 하면은 빛의 양이 줄어들어서 좀 어둡게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리개 구경을 조절해서 적당한 노출량을 찾으면 된대요. 자료 삼을 가리키며 그래서 자료 삼을 보시면 셔터 속도가 느리냐 빠르냐에 따라서 사진이 밝아지고 어두워지는 거. 조리개 구경을 축소하느냐 확대하느냐에 따라서 또 사진이 어두워지고 밝아지는 거 그 상황을 이제 딱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셔터 속도를 느리게 했을 때는 조리개 구경을 그만큼 또 축소함으로써 빛의 양을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반대의 경우도 생각 생각해 볼 수 있고. 자 왼쪽과 오른쪽처럼 셔터 속도에 따라 조리개의 구경을 조절하면 전체 빛의 노출량을 비슷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흔히 사진을 빛의 예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더 멋진 사진을 찍고 싶다면 수동 설정에서 조리개와 셔터 속도를 다양하게 조절하면서 동일한 피사체를 여러 장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연습을 많이 하면 적당한 빛의 노출량을 판단하는 눈도 길러질 것입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동아리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 내용은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수동 스마트폰 카메라에서 수동 설정으로 빛의 양을 조절하는 방법 특히 이제 저번 시간에는 조리개 구경을 조절하면서 빛의 양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이번 발표 시간대는요 셔터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빛의 양을 조절하는 방법. 그래서 결론은 셔터 속도랑 조리개 구경을 이걸 이제 두 개를 잘 조절하면서 사진을 찍으면 내가 원하는 사진 어떨 때는 움직임을 그냥 순간적으로 잘 포착하고 싶다. 또 어떨 때는 그 움직임의 궤적을 좀 이렇게 그 과정을 이렇게 느리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런 사진을 찍고 싶다. 뭐 하여튼 그 목적에 따라서 이 셔터 속도랑 조리개 구경을 잘 조절해서 찍어보세요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발표였어요. 저도 집에 가서 해봐야 되겠네요. 문제 한번 볼까요.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이 문제를 보니까 이 사람이 발표를 했을 때 내용을 발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말하기 전략을 사용하고 있나 이걸 묻는 문제예요. 발표 주제를 언급하며 발표를 시작하고 있다 그렇죠 앞에 맨 앞에. 카메 그 스마트폰 카메라에서 수동 설정으로 빛의 양을 조절하는 방법 주제 언급했죠. 자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며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여러분 그 중간에 그 뛰는 동작을 탁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런 것들이 다 비언어적 표현이잖아요. 자 비언어적 표현이 뭔가요. 말이 나왔으니까 자 언어가 아니지만 이게 아닐 비자잖아요. 언어가 아니지만 그 대화 상황에 이야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그래서 몸짓. 표정 심지어 막 옷 복장 뭐 이런 것까지 뭐 손짓 발짓 이런 것들이 다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그걸 활용하면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맞고 질문을 하고 반응을 확인하며 그렇죠 이런 장면도 있었죠. 그 일단락에서 빛의 양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그러면서 맞아요 여러분 답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확인하며 청중과 상호작용하고 있다. 맞아요. 청중이 경험했을 만한 상황과. 연결지어 화질을 제시하고 있다. 여러분 점프샷 해보셨죠. 네 이 얘기 점프샷 뭐 찍어보셨나요 뭐 이런 얘기 나와 있었죠. 자 그다음에 오 번 발표 내용을 요약한 후 다음 시간 내용을 예고하며 예고하는 내용 없었어요. 답은 오 번. 자 보기는 이 번으로 가죠. 보기는 이미 발표에 활용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아까 지문을 읽으면서 자료들 쭉 살펴봤습니다. 선지 볼까요. 자료 일은 지난 시간에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 정도로 확인하는데 활용되었군. 그래서 앞부분에서 그 조리개 구경 우리 저번 시간에 조리개 구경에 대해서 발표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괄호 안에 내용을 채워가면서 그. 청중의 이해 정도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심도가. 깊음 저 뒤에까지 깊게 깊게 들어가서 저 멀리까지 선명하게 찍었으니까 심도가 깊은 거죠. 반면에 이 사진은 지금 앞부분만 앞에 있는 사무 사람만 이렇게 선명하게 찍었기 때문에 심도가 얕은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발표자가 그 청중의 이해 정도를 확인을 했습니다. 자 다음 선지 자료 이는 피사체의 순간적인 이미지를 담은 사진의 사례로 활용되었다. 맞죠. 샷다 속도를 빠르게 해서 찍은 경우가 되는 거죠. 삼 번 선지 자료 삼은 빛의 노출이 과도할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활용되었군. 빛의 노출이 과도하면 어때요 뭐 셔터 속도를 좀. 빠르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조리개 구경을 어때요 빛의 노출이 과도한 거면 조리개 구경이 너무 큰 상태니까 조리개 구경을 축소하면 되겠죠. 자 사 번 선지 자료 일은 조리개를 조절하면 달라지는 점을 설명하는데 자료 이는 셔터 속도를 빠르게 했을 때의 효과를 설명하는데 활용되었군. 우리 앞에서 얘기했죠. 자 오 번 선지입니다. 자료 이와. 자료 삼은 조리개와 셔터 속도의 조절이 빛의 노출량 확보보다 피사체의 포착을 위한 것임을 설명하는데 활용되었군. 아니죠. 피사체의 포착을 딱 순간적인 포착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셔터 속도를 빠르게 하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조리개와 셔터 속도 조절은 둘 다 피사체의 포착을 위한 것이다. 이런 내용은 지금 발표 내용과 전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자 오 번으로 답 정리하세요. 삼 번. 다음은 위 발표를 들은 학생의 반응이다 청중의 반응에 대해서 묻고 있죠. 이런 유형의 문제는 여러분 딱 보자마자. 어 들은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보면서 이제 학생 반응을 보여줬잖아요. 이 학생의 이야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또는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철수라는 사람이 철수라는 아이가 발표 내용을 듣고 발표 내용 정말 좋았어. 앞으로 나도 발표 내용을 들은 거 가지고 한번 잘 활용해 봐야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내용 가지고 이 철수라는 친구는 발표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 맞잖아요 그럼 오 맞는 선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듣고 보니까 되게 쉽게 느껴지죠. 네 청중의 반응 문제 쉬워요 여러분 보세요. 자 학생이 어떤 반응 보였나요 스마트폰 카메라의 수동 설정에서 셔터 속도를 조절해 보려고 하니 상황에 따라 셔터 속도를 어느 정도로 설정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잘 몰랐던 원리를 설명해 준 것은 좋았지만 실제로 사진을 찍을 때 상황별로 적정한 셔터 속도가 얼마인지도 좀 이제 구체적인 셔터 속도를 알려주었어 알려주었더라면 좋았겠어라고 얘기를 하네요. 실제로 이걸 적용을 해 보려고 하니까 이거를 뭐 수치를 얻으면 얼마큼 얼마 정도로 조절을 해야 되는 거야. 얼마 정도로 설정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잘 가미 안 오네.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발표 내용을 듣고 나서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더 보완해 줬으면 어땠을까.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약간 자기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일 번 선지 발표에서 아쉬운 부분을 떠올려 비판적으로 평가하였다. 바로 나오네요. 답이 일 번. 듣기 목적을 고려하며 자 발표내 발표 자료의 신뢰성을 판단하였다. 여러분 발표 자료의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이 발표 자료에서 뭐 근거로 든 내용은 어디에서 가져온 내용인가. 믿을 만한 곳에서 가져온 건가. 혹시 그냥 그 발표자의 엄마 아빠한테서 그냥 듣고 이렇게 쓴 거 아니야. 그러면 솔직히 좀 신뢰성 신뢰가 안 가잖아요. 그런데 뭐. 뭐 사진을 전문적으로 찍는 그런 사진 기사분들의 이야기를 뭐 가지고 왔다 뭐 이러면 훨씬 더 엄마 아빠한테 들은 얘기를 근거로 해서 발표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 사진 기사님의 그 내 이야기를 가지고 온 것이 더 신뢰가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발표 자료 출처 같은 것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듣는 것을 신뢰성을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보시면 발표 자료의 신뢰성을 판단했어요. 여기 이 안에 내용에서 이런 내용 없었죠. 발표에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필요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발표에서 어떤 내용을 새롭게 내가 이번에 배웠는데 그 내용을 이런 상황에서는 이 내용이 필요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 내용이 필요하지 않구나.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이야기도 없었어요. 자. 사 번. 자신이 이해한 내용 중 잘못된 정보는 없는지 점검하였다. 내가 지금 조리개 구경하고 셔터 속도를 이렇게 이렇게 조절하면 빛을 빛을 이렇게 잘 조절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맞나 틀린가. 자 이렇게 점검하는 내용도 없었죠. 발표의 내용 구성 방식 중 잘못 잘 된 부분을 찾아서 정리하였다. 내용 구성 방식 중 잘 된 부분. 자 이 사람이 발표 내용 그 앞 부분에는 요런 내용을 넣고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내용으론 아래 이 내용을 넣고 근데 이런 구성 방식 참 잘 됐네. 이런 식으로 잘 된 부분을 찾아서 정리하는 내용 이것도 없었습니다. 일 번으로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보죠. 자 사 번하고 오 번이 한 세트로 또 묶여있네요. 교재의 시를 글을 쓰기 위한 인터뷰이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인터뷰 상황도 그 화법 지문에서 종종 나오거든요. 그러면 인터뷰 상황에서는 어떤 문제 유형이 잘 나오냐면 이렇게 지금 인터뷰를 요청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의 인터뷰에 응하는 사람 답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서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그러면 각 두 사람이 일단은 뭘 얘기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인터뷰를 요청한 사람이. 자 답을 듣기 위해서 어떤 질문 전략을 쓰고 있나. 이런 것도 자주 묻거든요. 그래서 고런 것들 이제 유의하면서 이제 여러분의 지문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학생이 안녕하세요. 네모네모고 교지 편집부 기자. 자 네 모모모모입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모 세모 세모님의 음악 활동을 교지 특집포에 싣으려고 합니다. 직접 찾아뵙고 인터뷰하게 되니 참 떨리네요. 자 이 세모님의 음악 활동을 교지 특집포에 싣고자 제가 인터뷰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의 요청 목적을 밝히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자 편하게 물어보세요. 선배라고 불러도 돼요.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질문하기 전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방 공공공 선생님께서 선배님 이 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다던데 참 좋은 분이시죠. 이런 우연이 있나 그래서 이렇게 뭔가 그 학생이 가수와의 어떤 공통 상대방과의 공통점을 찾아가면서 공통 요소를 찾아가면서 친밀감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분 덕분에 제 음악적 재능도 발견하고 자신감도 키울 수 있었어요. 후배님도 공공공 선생님께 배우고 있다니 한결 가까워진 느낌이네요. 자 이 학생의 질문 전략 제대로 들어갔네요. 저도요 선배님 이제 음악 활동에 관해 질문드릴게요. 선배님께서 진행하시는 프로젝트 공연 와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데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자 앞에 가수가 프로젝트 공연 와라는 그 내용을 이제 진행을 요즘에 막 그렇게 활동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소개해달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와는 즉흥과 소통을 테마로 하는 길거리 공연이에요. 즉흥적으로 하는 공연이면서 그리고 그 공연을 듣고 있는 청중들과 또 소통을 하기도 하는 그런 공연인가 봐요. 시간이나 장소를 공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그렇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서 매달 한 번씩 기습적으로 길거리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날 모인 관객들과 소통하며 공연 프로그램도 유연하게 진행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하는 공연이고요. 그날 모인 관객들과 소통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선배님 하면 다들 떠올리는 게 음원 대장이잖아요. 저 음원 대장 하니까 또 가수 유명한 분이 또 누가 생각나네요. 많은 일정으로 바쁘실 텐데 따로 길거리 공연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인기도 많으시고 할 일도 많으실 텐데 이렇게 따로 길거리 공연을 시작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라고 물었더니 초기에는 관객 열 명 앞에서도 기쁘게 노래했는데 어느 순간 관객이 늘고 음원 순위가 높아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초심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와를 시작하게 되었죠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길거리 공연을 통해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을 얻고 있어요. 초심으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또 무언가를 더 얻고 있대요. 길거리 공연을 통해 가까운 곳에서 만나는 관객들의 반응은. 제게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자극을 줬어요.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자극. 그런 점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나요. 어떤 공연이 남았을 기억에 특별히 남았을까요. 관객들과 즉흥적으로 노래를 만들어 부른 적이 있어요. 순간의 느낌을 가사에 담아 멜로디를 붙여 같이 부르는데 전율이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 정말 행복합니다. 자 그다음 질문 저도 그 자리에 함께했다면 좋았을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 와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습 공연인 만큼 진행에 관련된 건 비밀이에요. 자 살짝 귀띔해 드리자면 이번 달에는 네모네모고 후배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엄청난 소식인데요.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인터뷰를 요청한 학생의 그 학교에 찾아가서 그 공연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할 것 같죠. 예 그런 얘기를 어마어마한 선물을 딱 주면서 이제 인터뷰가 인터뷰를 마치고 있네요. 문제 한번 볼까요. 학생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렇죠 이런 인터뷰를 하는 이런 이야기 상황 속에서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인터뷰를 요청한 사람이 어떠한 질문 전략 어떤 말하기 전략을 펼치고 있는가 이런 문제 잘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기 그 문제가 나와 있는 겁니다. 찾아온 목적을 밝히며 인터뷰를 시작하고 있다. 아까 얘기했죠. 세모님의 음악 활동을 교지 특집호에 실으려고. 자 이번 자기 경험을 언급하여. 인터뷰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제가요 그 다른 가수분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의 인터뷰가 저희 학교 특집호에 실리면서 그분의 인기가 엄청 올라갔거든요. 이 저희 인터뷰 되게 중요하죠. 중요하게 딱 이렇게 진지하게 입 마셔야 되겠죠 막 이러면서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었어요. 이런 내용은 없었죠. 자 이번이 답이네요. 공유하는 요소를 언급하여 공유하는 요소가 뭐였어요. 앞부분에서. 선생님 그 선생님 같은 선생님께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친밀감을 형성하고 있었죠. 상대방의 답변 일부를 재진술하며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있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길거리 공연 그 아까 가수가. 길거리 공연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가수가 길거리 공연을 통해서 초심으로 돌아가고 싶어서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학생이 길거리 공연을 통해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말씀이시조라고 하면서 답변을 재진술하며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다시 물어봤어요. 답원도 적절합니다. 그다음 상대의 말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지 답변을 요청하고 있었나요. 그렇죠. 지금 그런 점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나요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답은 이 번으로 정리하시고 오 번 갈게요. 다음은 위 인터뷰를 바탕으로 학생이 쓴 글의 도입부이다. 인터뷰를 가지고 와서 그 특지포에 기사를 쓴 거예요. 친구가. 학생이 활용한 글쓰기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도 보시면 이건 작문 문제 좀 작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글을 한 편에 글을 딱 써놓고 한 편이 아니라 이제 도입부죠. 도입부를 써놓고 이 도입부에 써진 내용을 보고 여러분이 선지를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이제 내용 확인 문제죠. 이 내용에 뭐 이런 전략이 쓰였나 안 쓰였나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 판단하시면 돼요. 일 번 선지 볼까요. 자 여러분은 그 네모 안에 글을 보시면서 선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인터뷰에서 알게 된 프로젝트의 계기를 언급하여 현재 음악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 프로젝트의 계기를 언급하며 현재 음악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하고 있었나요. 그러니까 프로젝트의 계기 원인 이유. 여러분 그 네모 안을 보세요. 음원 대장 콘서트 삼촌 매진 가요 대상 오관왕 모두 우리 학교 선배인 가수 세모 세모 세모를 설명하는 말이다. 지난 이 월 그의 작업실에서 진행된 인터뷰는 시종일간 화기애애했다. 그 인터뷰의 분위기 제시하고 있고. 그 세모 가수 세모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요즘 근황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프로젝트 와에 대한 이야기를 그의 말로 직접 들어보았다. 우리 학교 학생들을 위한 깜짝 놀랄 만한 선물도 있다. 맨 마지막에 그 학교로 가서 공연을 하게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두 눈을 크게 뜨고 아래 인터뷰 전문을 살펴보자. 지금 쭉 봤는데 프로젝트의 계기를 언급한 내용은 언급한 부분은 없었어요. 답은 일 번입니다. 인터뷰에 가수 인터뷰에서 가수가 한 말 중 일부를 글의 부제에 활용하여 프로젝트의 성격을 전달한다. 부제 보시면 부제 어딨어요 즉흥과 소통의 세계로 와. 그렇죠 이거 아까 아까 가수가 와는 즉흥과 소통을 테마로 하는 길거리 공연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한 말의 일부 일부를 글의 부제에 활용하고 있었네요. 인터뷰 시기와 장소를 언급하며 인터뷰 현장의 분위기를 전달한다. 인터뷰 시기 지난 이월. 이월 그의 작업실에서. 그렇죠 분위기 전달했죠. 인물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여. 인터뷰 대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그러면 압출해 음원 대장 콘서트 삼초매진 가요 대상 오관화 다 이게 인물에 대한 정보죠. 인터뷰에서 알게 된 내용을 암시하여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한다 마지막에 선물을 우리 학교 학생들을 위한 깜짝 놀랄 만한 선물도 있다. 독자 그게 뭘까 그 선물이 뭘까 막 기대하게 되겠죠. 오 번도 적절합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도록 할까요. 자 육 번부터 칠 번 문제. 하나의 세트인데 장문 문제죠. 여러분 장문 문제에서는 보통 이제 그 장문의 오 단계에 처음에 맨 처음에 이제 계획하기 그리고 그 내용을 생성하고 그리고 그 생성한 내용들을 잘 조직하고 조직한 내용들을 이제 쓰는 거죠. 표현하기 단계. 마지막으로 그 쓴 내 그 쓴 글을 잘 이렇게 고쳐 쓰기. 이렇게 장문의 과정은 크게 오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보통 장문 문제는요. 지금 육 번부터 십 번까지가 장문 문제예요. 그 문제들이 그 각 단계에서 보통은 한 문제씩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문제 유형을 보시면 그 문제 장문 문제 유형도요. 화법 문제 유형처럼 계속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화법 장문 문제는 여러분이 많이 풀어볼수록 그래서 문제 유형의 유형에 익숙해질수록 좋은 거예요. 네 화법 장문 문제 접근 방법 어렵지 않아요. 문제 많이 풀어보기. 자 학생들이 작성한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작문 과제가 일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을 성찰하는 글을 써보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이 이런 내용의 글을 써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번. 바로 보도록 할까요. 학생 일이 쓴 글입니다.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달리기를 시작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다죠. 마음만 앞서서 무작정 속도를 높였고 결국 목표했던 거리를 달리지도 못한 채 지쳐서 주저앉았다. 무엇이 그렇게 급했던 것일까. 나는 평소에도 무언가를 할 때 급한 마음에 처음부터 모든 힘을 썼다가 처음부터 무리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 그리고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다. 달리기 할 때도 그랬는데 공부할 때도 똑같이 처음부터 막 무리하게 계획을 세워서 실천했다가 며칠 지나지 않아 그만둔 적이 많았다는 거죠. 자 공부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우고 나에게 맞는 속도를 찾아 꾸준히 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자 일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상의 경험 달리기 공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어떻게 해왔는지 어떻게 그런 상황에 대처해왔는지 어떤 점이 잘못되는지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고치고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지 이런 얘기를 잘 쓰고 있었네요. 학생이 나는 어떤 일이든 혼자 힘으로 해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혼자 어떤 일이든 혼자 힘으로 해내야 한다. 자 이번에 참가한 마라톤 대회 일상적인 경험 맞죠 마라톤 대회 출발선 출발선에 섰을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열심히 달려야지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달리기 시작했어요. 힘들어요. 그러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한 무리의 사람들 만나는데 그 사람들과 같이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격려를 하고 서로 발을 맞춰 달리다 보니 힘듦은 어느새 사라지고 즐거움만 남았다. 저도 이런 그 비슷한 경험인데 저는 끝까지 계속 힘들던데. 자 근데 이 친구는 제가 힘듦이 탁 사라졌대요. 그래서 그동안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해야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이제 또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했을 때 더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부분을 깨달았대요. 네. 자 문제 볼까요. 가와 나의 글쓰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까 화법 문제에서는 말하기 방식 말하기 전략에 대해서 묻고 있었잖아요. 여기 장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글을 쓸 때 어떤 장문 전략을 취하고 있는가 어떤 쓰기 전략을 취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가 여기에서 잘 나옵니다. 가와 나 모두 묻고 묻고 답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글을 전개하였다. 묻고 답하는 방식 여러분 나 글에서는요 묻는 얘기 묻는 부분 없어요. 가와 나 모두 다양한 경험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서술해왔다. 물론 이제 가에서는 뭐 달리기 공부 뭐 다양한 경험이 나왔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에서는. 그냥 마라톤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에는 또 해당되지 않아서 안 되고 가는 공간의 이동을 중심으로 나는 시간의 흐름을 중심으로 글을 전개하였다. 여러분 나 같은 경우는 그 마라톤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나와 있으니까 시간의 흐름이 어떻게 맞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가 글에서는 공간의 이동이 아니죠. 달리기 했던 경험 공부했던 경험 이런 경험들을 나열하면서 자식이 자신이 깨달은 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 번도 아니고 가는 깨달은 점을 글의 도입부에서 강조하였고 글의 도입부에서 깨달은 내용이 있나요. 가글 달리기를 시작했다. 달리기를 처음 했을 때 처음 달리기를 했을 때 너무 힘들었다. 주저앉았다. 이 부분이 뭔가 깨달은 거예요. 달리기는 정말 힘들구나. 이게 깨달은 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 번 선지도 틀립니다. 나는 깨달은 점을 정리하며 글을 마무리하였다. 이건 맞죠. 가는 경험에서 깨달은 점을 다른 상황에 적용하여 달리기라는 경험에서 깨달은 점을 공부라는 다른 상황에 적용하고 있었죠. 나는 경험 전후의 생각 마라톤을 시작했을 당시에 시작하기 전 그 생각과 마라톤을 하고 나서 그 후의 생각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대비하여 서술하였다. 답은 오 번입니다. 칠 번 문제. 보기는 가와 나를 읽은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기역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면 한번 볼까요. 글을 읽은 친구들이 어떤 대화를 나눴어요. 친구들이 쓴 글 읽어봤어. 소감이 어때 학생 일과 학생 이가 같은 소재를 다루어 달리기 같은 소재를 다루었지만 느낀 점은 다르다는 게 인상 깊었어. 나도 그래. 그런데 학생 일에 그래서 학생 일은 자신에게 맞는 속도를 찾아야 한다고 했는데. 네. 때로는 자신의 한계를 넘을 필요도 있지 않을까. 에이라는 친구는 지금 학생 일의 글에 대해서 약간 좀 다른 부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 개인적인 생각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네 말도 맞아. 하지만 학생 일은 지나치게 무리해서 역효과 역효과가 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 아닐까. 나는 종종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정리해 보곤 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학생 일의 생각에도 일리가 있어. 그렇죠. 에이가 학생 일일이 쓴 글을 보고 조금 다른 자신의 생각을 얘기했다면 비는 학생 일의 생각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지금 다시 학생 일의 생각에 뭔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 일의 글을 어떻게 생각해. 약간은 아쉬운 느낌이 있어. 비는요 학생 일의 글에 더 아쉬움을 느끼나 봐요.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이 더 긴밀하게 연결되려면 경험을 더 구체적으로 썼어야 하지 않을까. 했더니 에이는요 또 아니야 나는 또 거기 학생 일의 글에 대해서는 너와 또 생각이 좀 달라. 힘들어하던 모습이 호흡이나 다리 상태를 언급한 부분에서 이미 잘 드러나 있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어. 달리는 과정도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같은 소재를 다른 글이 서로 다른 것처럼 같은 글을 읽은 너와 나도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흥미로워 앞으로도 어떤 글을 읽고 나면 다른 사람과 소감을 나누며 더 깊이 있는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해야겠어. 라고 이제 대화를 끝내고 있네요. 선지 볼게요. 학생 일의 글에 나타난 생각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저 학생 일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때로는 자신의 한계를 넘을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면서 자신의 의견 학생 일의 의견과는 조금 다른 자신의 생각 드러내고 있죠.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학생 일의 글에 대한 공감을 드러내고 있다. 자신의 경험 여러분 니은을 보시면 나는 종종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정리해 보고는 해. 자신의 경험 맞죠 그래서 학생 일의 생각에도 일리가 있어 공감했습니다. 그다음에 디귿 학생이의 글에서 일부를 인용하여 디귿에. 여러분 학생이의 글에서 일부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인용하는 부분. 지금 없죠 없어요. 아쉬운 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답은 삼 번이네요. 리을 학생이의 글에 대해서 상대방과 다른 의견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언급하고 있다. 아까 리을에서. 내 생각은 조금 달라 지금 구체적으로 그 경험이 잘 드러나 있잖아 이렇게 그 어디 어디에서 그 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 일과 학생 일의 글을 읽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었죠 맨 마지막에 같은 글을 읽은 너와 나도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흥미로워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소감을 나누며 더 깊이 있는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니까 서로의 생각을 나누니까. 깊이 있는 독서가 이루어지네 이러면서 긍정적인 시각 반응 맞죠. 자 팔 번부터 십 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구청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에 올리기 위해. 학생이 작성한 건의문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여전히 이제 장문 문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건의문이에요. 건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어떤 요구를 하고 그 요구를 들어주기를 이렇게 촉구하는 그런 목적이 글입니다. 자 제 요청 좀 들어주세요. 제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자 이런 글이니까 당연히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이 설득력 있게 거기 제시되어야 하겠죠. 당연히 근거가 튼튼한 타당성 있는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제 요 제 요구. 들어주세요 좀 타당하잖아요. 들어주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예의 없이 얘기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반드시 상대에 대한 예의를 지켜서 쓰는 것이 이제 건의문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는데요 팔 번부터 십 번 문제 풀어보기 전에 한번 지문 건의문 읽어보도록 하죠. 뭘 요구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모 고등학교 학생 네모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우리 지역 고령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기기 사용 교육을 건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 교육을 해주세요. 그런데 누구를 대상으로 우리 지역 좀 나이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 고령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기기 교육 사용 교육을 좀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인근 지역과 달리 우리 지역에는 고령층 어르신들께서 많이 사십니다. 이런 이 주장에 대한 이런 이런 것들이 이제 근거가 되는 거죠 고령층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니까 이 디지털 기기 사용 교육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최근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주문을 하고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보거나 표를 예매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종종 뵙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많았어요. 요즘에 어떤 이제 뭐 음식을 사 먹거나 음식점이나 가게를 가면 키오스크가 있는 그런 그. 그 가게들이 가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키오스크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도 접해 봤을 거예요. 이렇게 그 화면이 보이는 커다란 화면 터치스크린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걸 이제 띡띡띡 주문하고 싶은 음식을 딱 띡띡띡 누르면은 이제 계산도 거기서 바로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럼 무인 단말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기계를 이용해서 내가 주문을 하고 이제 음식을 나중에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키오스크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도 심지어 저도 그렇게 뭐 나이가 많다고 그랬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생각하는데 저도 키오스크를 하다가 어 이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제대로 된 거야 카드는 어디서 어디다 대야 갖다 대야 되는 거지 이래서 막 뒤에 있는 뒤에 있는 분들을 좀 오래 기다리게 하고 되게 미안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좀 이제 나이가 정말 그 많이 연령대가 좀 많이 있으신 그런 분들은 이걸 보고 이 키오스크를 잘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저도 진짜 들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종종 뵙게 됩니다. 얼마 전 저희 할머니께서도 친구분들과 함께 영화를 보셔 보러 가셨다가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키오스크 같은 키오스크 같은 디지털 기기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도입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키오스크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화면에 나타난 전체적인 메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약간 갑자기 그 어르신 때 어려움을 겪더라라는 건데 저는요 근데 저는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갑자기 약간 좀 뜬금없는 그런 느낌이 들죠. 어쨌건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나 누군가는 그 편리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그 누군가는 이 친구가 얘기하는 누군가는 그 고령층 어르신들을 말하겠죠. 이미 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한 여러 좋은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에 더해 어르신들을 위한 디지털 기기 사용 교육 기회도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다시 한번 자신의 요구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어르신들께서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이 해결될수록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인제 어색한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뭐 미음 뭐 이렇게 약간 약간씩 좀 어색한 것도 있고 그럼 보이시죠. 근데 이거는 조금 있다가 살펴보도록 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 것이며 문화생활이나 여가생활에서도 디지털 기기 활용이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 잘 활용할 줄 아는 그 방법을 파악하는 게 정말 필수적인 요소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께도 이런 방법을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방법을 잘 알려드릴 그 필요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제 건의를 받아들여 주신다면 굉장히 기특한 친구네요. 건의를 받아들여 주신다면 우리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의 삶은. 윤택합니다. 뭐 윤택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고치고 싶은데 이에 제 건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제 건의를 이렇게. 그 받아들여 내 건의가 이제 받아들여졌을 때의 그 효과 효과 같은 것을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건의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볼게요. 윗글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떠올린 생각이다. 윗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윗글을 구상하는 과정 윗글을 어떻게 이 건의를 어떻게 써야 되겠다 계획하기 단계에서 떠올린 생각이라는 거예요. 장문의 과정 오 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 계획하기 단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근데 계획하기 관련 계획하기 그. 그 단계와 관련된 이제 문제를 풀 때 보통 이런 식이에요. 이런 생각을 떠올렸는데 이 생각이 어떤 것은 글에 반영이 되었고 어떤 것은 글에 반영이 되지 않았는지 이걸 구별하라는 문제입니다. 결국은. 내용을 잘 파악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인사말을 쓰고 건의 주체를 밝혀야겠어. 맨 앞에 나와 있죠. 저 누군데요.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뭐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라고 했고 건의 주체 밝혔죠.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를 들어야겠어. 키오스크라든지 뭐 또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본다든지 이런 사례 들었죠. 고령층이 많다는 우리 지역의 특성 언급했죠. 그렇기 때문에 고령층에 대한 디지털 그 사용 교육을 진행하는데 진행하는 게 더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구청에서 진행 중인 교육 사업의 문제점. 응 아니죠.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글의 끝부분에 사회 변화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겠어 앞으로 디지털 기기 활용이 더욱더 필요해질 것인데 제 건의를 받아들여 주시면 어르신들 저희 지역의 어르신들의 삶이 더 윤택해질 거예요 뭐 이런 전망 제시하고 있었죠. 구 번 문제. 보기는 윗글을 보완하기 위해 찾은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자료 활용 문제입니다. 아래에 있는 자료들 어떤 자료들이 나와 있나 볼까요. 정책 전문지 기고문인데요. 니가 장관 선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뭐냐면. 유럽연합의 정보통신 분야 장관들이 모여 중대한 정책적 전환을 표명한 것이다. 표명이라는 것은 어떤 의견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뭐 그런 뜻인데 이 선언에서는 정보통신 기술이 보건 의료 경제적 정치적 참여 생산성 증가 기회 균등 등 개인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제이자 범용 기술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이 굉장히 필수제이자 앞으로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아주 다 범용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분야 이렇게 널리 두루 쓰이다라는 거예요. 널리 쓰이는 그런 기술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정보통신 기술을 익히는 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는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지 못하면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자료인 자료였습니다. 나 전문가 인터뷰 사람이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고령층을 위한 교육은 맞춤형으로 실시해야 그 효과가 효과가 높습니다. 자 고령층을 위한 교육은요. 맞춤형으로 실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반복되는 질문에도 친절하게 응대해 줄 수 있는 교육 여건 마련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집합 교육보다는 소그룹 혹은 일대일 교육을 해야 합니다. 또한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이론 위주의 수업보다는 현장에 나가 직접 체험하게 하는 교육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고령층을 위한 교육을 진행할 때 유의할 점 또는 더 효과적으로 이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 이제 언급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문제 보죠. 선지. 선지 일 번 가를 활용하여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자 가. 그니까 가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 정보통신 기술이 굉장히 앞으로 그 중요한 그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 될 것이다. 이 기술을 잘 활용하는 능력이 꼭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이 이 이야기를 지금 이 고령층 어르신들이. 지금 이런 정보통신을 뭐 이런 그 디지털 기기 이런 것들을 사용을 잘 사용하지 못해서 거기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 이게 꼭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됐다는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목적으로. 제시하기에 적절한 자료가 되겠죠. 자 그다음 나 전문가 인터뷰는요 해결 방안을 구체화해야 되겠군. 이 해결 방안이 뭐예요 고령층 어르신들을 모시고 디지털 기기 사용 교육을 진행하는 게 해결 방안이잖아요. 그런데 그 디지털 기기 사용 교육을 어떤 어떤 방법으로 여기 나와 있는 나 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맞춤형으로 친절하게 일대일 교육으로 현장에 나가서 직접 체험하게끔 하는 그런 교육. 해결 방안을 구체화하는 그런 구체화하는데 쓸 수 있는 자료로 적절하겠죠. 답은 일 번이에요. 자 이 번 가를 활용 이 삼 사 오 번은 다 틀린 거예요. 해결 방안의 기대 효과를 밝힌다 지금 그냥 뭐. 정보통신 기술이 참 중요하다 이 얘기인데 이 정보통신 기술 방안을 막 이렇게 정보통신 기술 능력을 막 키움으로써 뭐 어떤 효과가 막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자료는 아니었고 나를 활용하여 문제의 유형 우리 그 어르신들이 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 어려움의 유형을 분류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낙을 아니죠. 해결 방안이 지닐 한계를 보완하는. 보완하는 내용도 아니고 그다음에 문제의 실태를 보여주는 여기서는 그 고령층을 위한 교육의 어떤 구체적인 방법인데. 문제의 실태를 보여주는 그런 자료는 아니었죠. 해결 방안들 간의 우선순위를 밝히는 그런 내용도 아니고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할 수 있는 그런 자료도 아니었죠. 문제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내용도 아니었고 그냥 이거는 정보통신 기술이 참 중요하다 이 얘기잖아요 과글은. 나를 활용하여 해결 방안의 실현 가능성 이것도 아니죠 그죠 고령층을 위한 그런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느냐 진행할 수 없느냐 뭐 이런 걸 따질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아니었잖아요. 자 다음 문제 보죠. 고쳐쓰기 문제예요. 장문의 과정. 오 단계 중에서. 맨 마지막 단계와 관련된 문제죠. 자 기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을 보시면. 자 할머니께서 이제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가셨다가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계셨다고로 고친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계셨다고 고친다고 하면은 이거는. 어려움 자체를 높이는 표현이에요 어려움 여기서는 높임의 대상이 누구예요 이 문장에서는 누구를 높여야 돼요. 할머니의 어려움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할머니를 높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계셨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 어려움 자체를 높인 거라서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고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이제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 번이에요. 조사의 사용에 부적절함으로 뭐 조사가 뭔지는 아시죠 그렇죠 보통 그 보통 체언대에 붙는 뭐. 뭐 제가 이 가 을 을 와 과 이런 말들 조사의 사용에 부적절함으로 사용자 의로 고쳐야겠어 그렇죠 니은에 보시면 사용자에 이렇게 애라는 한 조사가 쓰였는데 애보다는. 사용자의 관형격 조사의가 쓰이는 게 적절하겠죠. 자 디귿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삭제해야겠어 우리 아까 읽으면서 어색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뭐지 어르신들의 그.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 이제 키오스크를 사용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삭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어미의 사용이 부적절함으로 해결되도록 으로 고쳐야겠어 리을 보면. 해결될수록이죠 해결될수록에서. 여기 보시면 리을수록이라는 어미가 지금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문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어르신들께서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이 해결될수록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어려움이 해결될수록 리을수록이라는 어미가 쓰며 쓰이며 보통 뒤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요 해결될수록 뭐 어떠어떤 부분들이 좋아질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뒤에는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되게 어색하죠 그렇죠 리을수록이라는 어미보다는 뭐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뭐 해결되도록 해결되도록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이런 지문으로 고치면 좋겠죠. 이런 어미로 고치면 좋겠죠. 자 적절하고 그다음에 앞절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윤택해질 것입니다로 고쳐야겠어 그래서. 지금 미음도 우리 제 건의를 받아들여 주신다면 그 결과로 어떠한 현상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겠죠. 그래서 어르신들의 삶은 윤택합니다. 뭐 이런 어떤 뭐 만약에 뭐뭐하다면 뭐 어르신들의 삶은 윤택합니다. 이게 아니라 윤택해질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치면. 적절합니다. 그래서 일 번으로 정리하시고요. 자 화법 장문 문제 이렇게 끝내도록 할게요. 십일 번부터 십오 번까지는. 문법 문제예요. 여러분 문법 문제는 개념 싸움입니다. 문법 개념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문법의 개념을 달달달달 암기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개념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문법 개념에 익숙해진다고요. 이렇게 말해도 좀 안 와닿죠. 개념에 익숙해지라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봤어요. 이 개념 내가 공부했던 개념인데 그래 맞아 이 개념 이러이러한 내용이었지 읽으면서 쉽게 이해가 되는 정도 이게 눈에 쉽게 들어오는 정도 잘 이해되는 정도 그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서 내가 공부했던 내용이 이렇게 잘 이렇게 떠오를 만큼 쉽게 이해가 될 만큼 문법 개념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죠. 개념 공부를 할 때 반드시 또 명심해야 할 것은 문법 개념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반드시 밑에 구체적인 사례까지 같이 묶어서 봐야 한다는 거. 문법 문제는 항상 개념을 주고요. 그에 적절한 사례가 맞는지 그 예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이걸 판단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문법 개념을 공부할 때는 구체적인 사례까지 같이 살펴보면서 공부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십일 번 십일 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을 한번 볼게요. 한 의문이 다른 의문의 속성을 닮아가는 의문 현상을 동화라고 한다. 여러분 의문에는 비분절 의문 분절 의문 이런 게 있지만 여러분 그 의문 하면 보통은 그냥 자음 모음. 분절 의문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음 모음 보통은 자음 모음을 얘기한다. 그래서 한 의문이 다른 의문의 속성을 닮아가는 의문 현상을 동화라고 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동화 이게 사실 그 한자를 많이 알면 문법은 공부하기가 더 쉬워요. 이 동이 한 가지 동자예요. 화는 되다. 되다 화자입니다. 그래서. 한 의문이 다른 의문을 닮아가거나 한 의문이 다른 의문과 아예 같게 되거나 그래서 비슷하게 되거나 같게 되다라는 현이라는 것을 이제 동화 현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동화를 일으키는 의문을 동화음 동화음을 닮아가는 의문을 피동화음이라고 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보세요. 우리가 이거 발음을 어떻게 하죠. 밥. 밥 이렇게 힘들게 해요. 그렇게 안 하죠. 우리가 발음할 때는 밥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동화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 뒤에 미음이 비음이에요. 그러면 이 비음이. 이제 코로 만드는 소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이 비읍이 미음을 담는 거죠. 담는 게 아니라 아예. 똑같이 됐죠. 똑같은 비음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요런 현상 비읍이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미음과 똑같은 비음이 되었다. 똑같은 미음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비읍이 미음을 닮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동화 현상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보시면은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줬다고요. 미음이 비읍에게 영향을 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영향을 준 미음이 동화음. 그리고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바뀐 이 비읍. 비읍이 피동화음이 되는 거죠. 이가 피가 당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동화를 당하다. 비읍이 동화를 당했다 당해서 변했잖아요. 그래서 비읍이 피동화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 그래서 동화 현상이 하나인 구개음화는 요 지울게요. 구개음화. 여러분 구개음화는 뭐겠어요. 여기에 제목 그니까 이름의 개념의 명칭에 그 개념 현상이 다 들어가 있어요. 문법은 보통 보시면 이 구개음. 구개음화 이 구개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그 경구개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이렇게 좀 잔인한 표현이 될 수 있겠네. 이렇게 사람 반으로 이렇게 그 단면을 보여준 거예요. 단면을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혀로 입천장을 쭉 훑어보세요. 여기 앞부분은. 앞부분은 좀 딱딱해요. 근데 혀를 뒤로 넘겨서 목구멍 바로 그 앞에 부분 거기는. 입천장이 말랑말랑하죠. 그래서. 자. 이 위치에서 나는 그 자음들을 경구개음 딱딱할 경자를 써서 경구개음 그리고 뒤에 연하잖아요. 열이잖아요. 그래서. 부드러운 입천장에서 나는 그 소리를 연구개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구 구개음화에서 얘기하는 거는. 자 구개음은 경구개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구개음화라고 얘기했잖아요. 화는 되다 화 자예요. 그니까 구개음화는 구개음이 되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구개음이 아닌 자음들이 경구개음이 되다. 그런 현상을 구개음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경구개가 아닌 위치에서 발음되는 자음이 예를 들어서 경구개가 아닌 위치 그러니까 여기 뭐 예를 들어 치조음이라든지. 치조음은 그 잇몸과 혀가 이렇게 닿거나 그. 혀 혀랑 그 잇몸이 만들어내는 소리 혀랑 잇몸이 만들어내는 소리를 치조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니까 경구개음이 아닌 자음들 예를 들어서 이런 치조음이나 이런 연구개음 이런 것들이 구개 경구개음이 되는 현상을 구개음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경구개가 아닌 위치에서 발음되는 자음은 뭐 치조음이나 연구개음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단모음이나 반모음 이 앞에서 경구개음으로 바뀌는 음운 현상으로. 피동화음인 자음이 이거 그냥 미리 얘기를 하고 이걸 읽어보면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이 보세요. 이거 우리 발음 어떻게 굿이 굿이 이렇게 힘들게 발음해요. 그렇게 발음 안 하죠. 우리 뭐라고 발음합니까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이 디귿은요 이 디귿은 치조음이에요 치조. 그리고 이 디귿이 지금 뭘로 바뀌고 있죠. 뭘로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지금 뒤로 넘겨서 지금 썼지만 요거 앞에 이게 원래. 요거 지읒을 뒤로 넘겨서 쓴 거잖아요. 그니까 디귿이 지금 지읒으로 바뀐 거예요. 지읒은요. 자음 체계표로 보면은 지읒은 경국의 음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금 디귿이 지읒으로 바뀐 현상 이게 구개음화예요. 그런데 보시면 조건이 있어요. 이런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상황에는 조건이 있어요. 자 보시면. 그러면 이 구개음이 아닌 자음이요. 반모음이나 그다음에 단모음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단모음 이가 나와 있죠. 단모음이. 그래서 이 둘이 만나면. 둘이 같이 발음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라고 하는 모음은요 고 모음이에요. 높은 위치에서 발음되는 모음. 그래서 이가 발음되는 위치를 살펴보면은 어디냐면 요 거기 위. 이 입 안에서 좀 윗부분 그럼 보시면 치조음보다 경국의 음이 더 높은 데서 발음이 되잖아요. 그니까 낮은 데서 발음이 되는 디귿보다 이 좀 더 높은 데서 발음되는 지읒이 이랑 같이 발음하기 편한 거예요. 디랑 디귿이랑 이를 같이 발음하면 혀가 혀가 좀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디 디 디 좀 근데 지 이러면 발음이 편하죠 더. 지 왜냐면 이가 디귿하고 같이 발음하는 것보다는 지읒하고 더 거리가 가까워서 이 둘이 발음하기에 더 발음하기가 더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발음이 편해지려고 그니까 발음하기 편하려고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반모음이나 단모음 이가 왔을 때 뒤에 디귿 같은 이런 그 구개음이 아닌 자음이 이런 이 모음하고 만났을 때는 이 이 디귿 같은 치조음 같은 것이 이제 경국의 음으로 바뀐다. 요 현상이 구개음화입니다. 읽어볼게요. 피동화음인 자음이 동화음이나 반모음 이가 경국의 부근에서 발음되는 속성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피동화음 동화음 이거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누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 이 모음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왜 얘는 지금 안 바뀌고 그대로 있잖아요. 이 모음의 영향을 받아서 야. 지금 난 높은 데서 발음되고 있는데 너 너무 낮은 데서 발음되잖아. 그니까 너 올라와. 그대로 올라오기 힘들어? 그럼 모습을 바꿔서 올라와. 그래서 디귿이 알았어 내가 내가 내 모습을 바꿀게. 그래서 동화를 당해서 디귿이 지읒으로 바뀝니다. 그럼 여기서 영향을 주는 영향을 주는 힘이 있는 그 모음 이가 바로 동화음이 되는 것이고 바뀜을 당하는 디귿이 피동화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구개음화는 피 동화음의 종류에 따라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피 동화음이 디귿 티읏 쌍디귿인 경우는 디귿 구개음화 디귿 계열이니까 디귿 구개음화 피 동화음이 기역 키읍. 쌍기역인 경우는 기역 구개음화로 부른다. 그니까 피 동화음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바뀌는 자음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바뀌는 자음이 디귿 계열이면 디귿 구개음화 바뀌는 자음이 기역 기역 계열이면 기역 구개음화.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대 국어에서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는 구개음화는 디귿 구개음화 중 다음 두 가지이다. 우선 음절 끝소리 여러분 음절 끝소리라는 건 뭡니까. 한 글자에서 받침을 얘기하는 거죠 종성. 종성이. 디귿 티읒인 형태소가 단모음 이로. 단모음 이로 시작하는 조사나 접사 같은 형식 형태소와 결합하여. 여러분 형식 형태소 또 여기서 이제 이게 뭐야 이런 어려움을 겪는 친구 있을 텐데 지금 이 문법 개념 시간은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이런 거를 일일이 설명을 못 해요. 근데 아무튼 실질 형태소와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질 형태소는 실질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형태소. 근데 형식 형태소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이 문법적인 기능만을 행하는 형태소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형식 형태소에선 형식 형태소는 조사 접사 어미가 있어요.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문법 개념 시간에 형식 형태소가 뭔지 이런 거 잘 이렇게 공부를 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받침에 있는 받침에 있는 디귿 티읏이 쉽게 지금 정리를 하는 거예요. 디귿 티읏이 조사나 접사 같은 형식 형태소와 결합하여 이로 시작하는 반모음이나 단모음 이로 시작하는 이게. 형식 형태소여야 돼요. 조사나 접사 같은. 그래서 이 디귿 티읏이 뭘로 바뀐다고요. 경국의 음인 지읏 치읏으로 변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음절 끝 소리가 디읏이고 뒤에 접사 희가 올 때 디귿과 히읏이 축약되어 티읏이 되고 이것이 국의 음 치읏으로 되는 경우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보시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요런 경우. 음절 끝 소리가 디귿이죠. 그리고 뒤에 접사 희가 왔죠. 이때 일단 먼저 디귿과 히읏이 만나서 축약이 돼요. 그래서. 갓. 갓. 티 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면 여기 보여요. 티 티읏과 이 모음이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개음화가 일어나 여기서는 축약이 일어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같이 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구개음 치읏으로 되는 경우이다. 과거에는 기역 구개음화도 일어났대요. 방언에서 기름이 지름으로 변화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기역이 지읏 이렇게 바뀌는 기역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음이거든요. 연구개음이 경구개음으로 바뀐 거죠.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에는 구개음화가 형태소 내부에서도 일어날 수 있었으며 과거에는 구개음화가 형태소 내부에서도 일어났다. 그러면 지금은요. 현대에는 구개음화가 한 형태소 내부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요거 보세요. 요. 잔디라는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기에서는요 디귿과 지금 디귿과 이 모음이 만나는데 구개음화가 안 일어나요. 왜냐면 이거는 한 형태소이기 때문에 한 형태소 안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근대 국어 시기에 활발하게 일어났다. 근대 국어 시기에는 한 형태소 안에서도 구개음화가 활발하게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 국어에는 마디 견디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이거 다 지금 하나의 형태소잖아요. 같이 과거에 구개음화가 일어났을 법한데 그렇지 않은 단어들이 남아 있다. 이런 단어들은 디귿 뒤에 오는 모음이 원래 이가 아닌 다른 모음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예를 들어 마디는 과거에 마디였는데 형태소 내부에서의 구개음화가 사라진 후에 의가 이로 바뀌었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채로 남게 된 것이다. 그니까 마디 같은 경우는. 원래 이거였던 거예요. 그니까 지금 디귿이 디귿이 이 모음하고 바로 만나는 게 아니라 먼저 뭐랑 만나요. 요 앞에 요 모음하고 먼저 만나잖아요. 그래서 둘이. 이가 아니라 이 이 모음 요거 의. 요 모음하고 만나는 것이 먼저 만났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그다음에 형태소 내부에서의 구개음화가 사라진 후에 그니까 이제 한 형태소 안에서는 구개음화가 옛날에는 일어났었는데 지금은 안 일어나요. 그래서 한 형태소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요거 이제 이런 법칙이 생긴 뒤로. 그 다음에 이제 의가 이로 바뀌었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채로 이렇게 남게 된 거죠. 자 과거에 일어났던 구개음화와 관련하여 잘못된 교정이 일어나기도 했다. 예를 들어. 그래서 문언상으로 김치의 과거 형태는 빔채였는데. 구개음화가 일어난 이후 짐채로 나타난다. 자 그런데 언중히 구개음화가 일어난 형태를 원래 형태로 원래 형태로 교정을 하면은 어떻게 써야 돼요. 김채 이렇게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 형태를 잘못 생각해서 김채 이거는 디귿 계열 구개음화가 아니라. 기역 계열 구개음화였나 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현재의 김치가 되었다. 김채로 교정하고 이게 김치가 된 경우 이게 잘못된 교정이 일어난 경우가 되는 거죠. 자 선지 문제 볼게요. 십일 번 윗글을 바탕으로 현대 국어의 표준 발음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일 번 가치를 가치로 발음하는 이유는 피 동화음이 기역인 경우이기 때문이다. 지금 가치를 가치로 발음하는 경우 이유는. 피 동화음이 기역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뀐 게 뭐냐면 지금 피읏이. 시읗으로 바뀐 거잖아요. 뒤에 이 모음의 영향을 받아서 그럼 이가 동화음이 되는 거고 피 동화음은 기역이 아니라 뭐예요. 티읏이죠. 자 그다음에 이 번을 보도록 할게요. 많지만을 많지만으로 발음하는 이유는 동화음이 반모음 이인 경우이기 때문이다. 반모음 이인 경우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러분 일단 보시면 이렇게 발음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 여러분 키읗하고 지읏이 만나서 축약이 되죠. 치읏으로 축약이 됩니다. 그래서 많지만으로 발음하는 거지 지금 여기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뭐 동화음이 반모음 이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틀린 얘기. 자 마디를 마디로 발음하 마지를 마지를 마디로 발음하지 않는 이유는. 자 마디로 발음하지 않고 뭐라고 발음한다고요. 제가 방금 발음했죠. 마지라고 발음합니다. 그럼 이거는 구개음화가 일어난 경우죠. 자 구개음화를 일으키는 동화음이 없기 때문이다. 구개음화를 일으키는 동화음이 있어요. 요기 이 모음 이 모음 때문에 지금 디귿이 지읏으로 바뀐 거잖아요. 구개음화 일어난 거예요. 그다음에 곁으로를 곁으로로 발음하지 않는 이유는 자 뭐라고 발음한다고요. 곁으로. 발음을 하죠. 여기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뭐가 없어서. 이 모음이나 반모음 이가 없잖아요. 여기 으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개음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두 형태소가 결합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라. 그렇죠 이 모음이 없어서 이렇게 곁으로라고 발음을 하는 거죠. 요. 그다음에. 끄딘사를 제가 지금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끄딘사 이렇게 발음했어요. 끄딘사로 발음하지 않는 이유는 끄딘사로 발음합니다. 뒤에 결합하는 형태소가 형식 형태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까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조건이 뭐라고 그랬죠. 그 받침에. 디귿이나 티읏이 뒤에 이 모음하고 만나면 이제 구개음화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뒤에 이 모음이 어떤 경우라고 했어요. 뒤에 이 모음이 형식 형태소일 경우에. 구개음화가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조사나 접사 이런 거. 그렇죠 그런데 인사 여러분 인사라는 말 자체가 인사라는 형태소가 형식 형태소예요. 조사나 접사 아니잖아요. 실질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실질 형태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끄딘사에서는 지금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 형태소가 아니기 아니고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끄딘사 즉 끄딘사로 발음하지 않는 것이다. 오 번이 맞는 선지죠. 자 십이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딤체가 짐체로 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구개음화는 자 디귿 구개음화에 해당한다. 맞죠 디귿이 기역이 아니라 디귿이. 이렇게 지읒으로 바뀐 거니까 자 딤체가 짐체로 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구개음화는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났다. 그렇죠 이거는 하나의 형태소잖아요. 김치 하나의 형태소. 김치의 치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치의 모음이 여러분 지금 김치에서 치 구개음화가 일어났 구개음화가 일어났어요. 뭐가 이게 원래 김. 김티 또는 뭐. 뭐 김티였어요 김티 아니잖아요. 이건 원래 구개음화 자체가 그냥 뭐. 치의 모음이 본래 뭐 에였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거는 답이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조건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답은 삼 번. 자 짐체가 김체로 변하는 과정에서 언중은 짐체를 기역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형태라고 생각했다. 그렇죠 언중이 짐체를 기역 구개음화라고 잘못 생각해서 그래서 김치 김체 김치 이렇게 변한 것이다. 지문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었죠. 김치의 본래 형태가 딤체였고 형태소 내부에서의 디귿 구개음화가 사라진 후에 의가 이로 변화했다면 구개음화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지금 이것도 그 맞는 선지입니다. 김치의 본래 형태가 딤체 그리고 형태소 내부에서의 디귿 구개음화가 사라진 후에. 옛날에는 한 형태소 내부에서도 구개음화가 일어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지금 한 형태소이지만 지금 요기는 지금 디귿이 이랑 바로 만나는 게 아니라. 요 의라고 하는 모음하고 먼저 만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개음화가 안 일어났던 거죠. 한 형태소 내부에서도 구개음화가 옛날에는 일어났었지만. 네. 그래서 요렇게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이제 그 한 형태소 내부에서의 이제 구개음화가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그다음에. 네. 요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요 형태로 이제 남았다가 구개음화가 이제. 의가 이로 변화했다면 구개음화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십이 번에 삼 번으로 정리하시고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고요. 이제 십삼 번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부터 다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시간에.